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타이거즈의 순들을 위해 다같이 플레이 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타이거즈의 순들을 같이 하죠 다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치고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더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기다리고 나라 타이거즈 사랑하라 자 이제 휴대폰 플레시를 꺼주시고요 자 오늘 승리를 위한 공격 두 번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끝까지 힘내라고 타이거즈 함성 5초